초국을 완전히 저기 한 걸 해체한 거죠? 아예. 저거 맛이 어떨까? 짜글이, 짜글이. 약간 비주로 승부분찌개 같은 느낌이 드세요. 약간 육개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엉덩이 어떡해요. 저거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맛있을 것 같아요. 짜글이 나왔습니다. 만두 짜글이 4개 나왔습니다. 밥도 금방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만두를 일부러 이렇게 딱 푸셨네. 아, 만두가 또 들어있어. 아, 그러네. 그러네. 여기 짜글에 만두가 몇 개 들어있어요? 두 개 으깨져 있습니다. 두 개. 두 개나요? 네. 두 개나요? 방금 만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되게. 솔직히 좀 슬퍼한 목소리 들렸는데 맞아요?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.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. 아, 진짜로. 이렇게. 아니. 밥 좋아하시는. 밥이요? 밥 좋아진다면서요? 밥 엄청 좋아하신다고. 저희가 다 반 공기씩 덜어드리면 되죠? 살려주시면 안 돼요? 살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원희 씨가 지금 먹는 거. 어머, 끝나셨나 보다. 전 아까 여기 수육했던 수지를 같이 좀 넣어서. 에? 수지? 수지를 넣었네요, 지금. 이야. 아, 저걸 좀 빨갛게 양념해서. 대박이다. 찬송이 형은 빨간맛 좋아해요. 그러니까요. 큰 한 거. 오, 수영아. 오, 저 뜨거운 거. 수지. 맛있다 보다. 와, 진짜 맛있나 보다. 우와, 맛이 또 달라. 맛있어. 우리가 먹었던 그 만두가 똑같을 줄 알았어요, 솔직히. 맛이 달라요. 조금 더 깔끔해요, 맛이. 먹어볼까? 아, 그런데도 올리네요. 끝날 땐 안 끝나. 어머, 밥 만다, 밥 만다. 어머, 밥을 말았어. 어머. 밥 말리, 밥 말리. 밥 말리. 시행도 좀 올려야겠어요. 빨리 시켜요. 그러면 내가 한번 시켜볼게요. 빨리 시켜요. 뭐 하세요? 밥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서 먹어보려고. 밥 딱 해서 국물에 살짝 적셔서. 만두랑. 아, 맛있게 먹는다. 맛있게 드신다. 진짜 잘 드신다. 와, 진짜 난 안 돼. 그만. 뜨거워. 저 어린 씨는 지쳤어. 저 어린 씨 때문에 안 된대, 나는 안 된대. 그래서 어린 씨 눈을 끔빡끔빡하고 지금. 지금 숨을 몰아 쉬고 있는데. 이제 왔다, 이제 왔다. 저 어린 씨는 왜 안 드세요? 많이 드시고.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야 돼. 기권이시네. 집에 가야 돼,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